안녕하세요. 저는 43살 정윤경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가장 아픈 상처가 바로 가족한테 뒤통수 맞는 상처인 것을 저는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족인데 어떻게 도리를 저버릴 수 있는지 저는 아직도 치가 떨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란 말은 남의 편이란 말의 줄임말이 맞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무촌이라던데 결혼은 했지만 상관없는 사람이기에 무촌이라고 했나 봅니다. 남편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고 남편에 대해 저는 지쳐만 갔죠. 그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 살았었는데 결국은 남편이 저를 무너뜨린 만큼 본인도 절벽 끝에서 떨어져 인생의 나락의 세계에 가게 되었는데 전혀 동정의 여지조차 없는 것을 보면 제가 남편에 대해 온갖 정남이가 떨어진 게 맞나 봅니다. 제 사연을 이제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소박한 꿈이었죠. 장래희망은 미용사가 되어 저만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래로 남동생만 둘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미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바로 엄마랑 언니 동생했던 단골 미용사랑 살림을 차려 나가버려서 연락도 안 되고 살게 되었으니까요. 너 미용사 되면 엄마랑 연 끊을 줄 알아. 나는 미용사라고 하면 치를 떤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빠랑 살림 차린 여자가 미용사라고 해도 내 꿈이랑 연결시키는 건 너무하잖아. 너 내가 오죽 미용사가 싫으면 내 머리 내 스스로 다듬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지 말고 엄마도 다 잊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른 남자 만나고 살아. 엄마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았을까. 했으면 좋겠어. 니까짓게 감히 나한테 훈계야? 못된 것 같으니. 아주 지 애비를 꼭 빼닮아가지고 지 밖에 생각을 안 해. 너 미용사 하기만 해봐 아주. 너 다신 안 볼 줄 알아? 제가 미용사를 한다는 것이 상간녀를 생각하게 하는지. 엄마는 제가 미용사를 하면 인연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그래도 저는 미용사를 하고 싶어서 미용실을 기웃거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용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엄마가 제게 학원비를 줄리 만무했고 가뜩이나 찬밥 신세인 딸 집안에 못 보탠다고 난리였던지라 저는 밖으로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어느 한 미용실을 기웃거리다가 미용실 원장님이랑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연세는 좀 있으신 분 같았는데 보니까 미용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분이셨어요. 강남에서 샵을 하시고 미스코리아를 내보낸 경력도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 다 정리하고 그만두고 동네에서 편안하게 샵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제가 미용실 주변을 기웃거리니 처음에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여자애가 머리하고 싶어서 알짱대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용사에 관심 있는 줄은 몰랐나 봅니다. 제가 안쓰러워서 머리 이번에는 무료로 잘라줄 테니 다음부터는 돈 내고 머리 아랫다가 제가 미용사에 관심 있어 보이니 슬쩍 말을 했습니다. 너 그럼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해볼래? 대신 월급은 없고 네가 원하는 미용기술을 가르쳐줄게 메이크업도 포함해서 정말요? 그게 정말이세요 아줌마? 아줌마? 너 내가 아줌마로 보이니? 원장님이라고 해야지 아 네 원장님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볼게요. 저한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행복에 너무나도 좋았고 미용을 드디어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이지만 배울 기회가 있는 것으로도 저는 이미 미용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할 마음으로 원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나서 항상 원장님 미용실에 들러서 미용실 청소라든지 원장님 미용 보조와 머리 감기기처럼 허드렛일부터 시작하며 미용실에 일을 도왔고 다 끝난 후에는 조금씩 커트라든지 머리 많은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사실 꼼꼼하게 저를 가르쳐 준 것은 아니었고 제대로 절 가르쳐 줬다기보다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더 많았습니다. 솔직히 일을 열심히 부리는 만큼 다 퇴근한 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거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절실하게 매달렸고 항상 미용실 퇴근 후에 머리 연습을 하고 가고는 했죠. 그러다 시간이 모자라서 아예 학교도 그만두고 미용에 매달리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실력이 늘기 시작하면서 미용사 자격증에 도전했고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 천만다행으로 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도와주었다기보다 제가 열심히 한 것이 더 컸다고 생각을 했지만 원장님은 이것이 모두 자기의 덕이라고 생색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합격한 거 다 내 덕인 거 모르는 거 아니지? 너 맨날 가게 뒷처리하고 가라니까 늦게 연습하고 가서 전기세가 얼마나 나온 줄이나 알아? 죄송해요 원장님 그래도 저 합격했잖아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어찌되었든 네가 자격증을 땄으니 여기서 조금씩 실습하면서 손님 머리 만지면 내 힘도 덜기는 하겠구나. 자격증 땄다고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알고 열심히 해라. 알겠니? 네 그럴게요 원장님. 어차피 자격증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는 실력이 한참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기에 미용실에서 손님들에게 실력을 다져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저도 실력이 늘 수밖에 없을 테니 나중에 다른 샵에 가더라도 제가 실력이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받게 될 테니 못 받은 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20살이 되었었는데 그때 어느 남자가 원장님의 미용실로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왔길래 저는 무슨 일인가 보았는데 머리를 하러 온 것 같아서 활짝 웃으며 손님 들어오라고 했죠. 그러자 얼떨결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머릿결이 많이 상하셨는데 펀보다는 커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원장님 안 계신가요? 원장님 이따가 출근하세요. 원장님 단골 손님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럼 머리 커트 좀 부탁드릴게요. 남자는 말꼬리를 흐리더니만 이내 커트를 부탁한다고 했고 스타일은 제게 아무렇게나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장 선장님께서 워낙 손기술이 좋으시기는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만큼 올드해서 젊으신 분들은 잘 안 들리는 동네 미용실이었습니다. 저는 최신 유행컵부터 연습하고 있었기에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저만의 스타일링도 만들어내고 있었기에 알아서 맡긴 만큼 손님 만족을 위해서 커트를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커트가 끝났을 때 남자는 웃으며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세상에 원장님이랑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요? 원장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컷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도 원장님이 더 잘하시긴 하세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남자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실로 커트를 하니 덥수룩한 머리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잘 어울리며 멋있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다듬으니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죠. 헤어스타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원장님이 막 오셨는데 명품으로 풀 장착을 하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일하시지 않고 제가 잘 출근했나 안했나 들리셨나 봅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손님을 보고 원장님은 반갑게 맞이하며 와락 껴안았습니다. 너 아직 귀국할 때 안 됐는데 어떻게 왔냐 형이라? 올 때 돼서 왔지요. 저는 외국에서는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뼛속 깊이 한국인인가봐요. 그럼 집으로 오지 샵에는 왜 들렸어? 너 혹시 윤경이한테 커트받았니? 아 여기 있는 선생님이 윤경씨예요? 네. 아주 머리를 잘하시던데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엄마. 엄마? 남자는 찡긋 제게 윙크를 했고 저는 두 사람과의 관계에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에게 아들이 안에 있는 줄 알고 있었고 유학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가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 원장님하고는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한 번 재혼을 했는데 아드님은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재혼한 남편이 많이 아파서 요양원에 계시다고 했지요. 어렸을 때부터 무척이나 똑똑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지라 원장님이 온님을 다이 키웠고 명문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낸 인재라고 했습니다. 호탕하니 성격도 좋고 까칠한 원장님하고는 확실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남자 이름은 고건이었어요. 그 후에 남자는 미용실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자주 바꾸는 편이었는데 드라이를 하기도 하고 펌을 하기도 하고 염색도 하고 자기 엄마네 샵이어서 그런지 자유롭게 드나들며 제게 머리를 했지요. 그러다가 저희는 인연이 되어서 서로 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머리를 했다 했고 저는 단생 처음 듣는 고백에 부끄러웠지만 남편의 마음이 싫지 않았기에 받아들였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제가 명문대 나온 남자랑 인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이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원장님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교재 사실을 알고 나서 뒤집어지고 말았고 하필이면 제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과 뱃속의 자기 핏줄을 지키기 위해서 원장님과 맞섰기도 했습니다. 저 윤경이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 말리지 마세요. 뱃속에 있는 제 아이까지 있는데 제가 윤경이랑 어떻게 헤어져요? 널 공부시키느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필 골라도 중졸인 윤경이를 골라? 아니 급이 맞아야지 결혼을 하지. 윤경이 너는 양심도 없냐? 자격 없는 널 가르치고 꿈을 이루게 만들어줬더니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저 건희씨를 정말 좋아해요 원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다 고칠게요. 뱃속 아이 어머니 손주를 위해서라도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락 못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원장님 앞에서 저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남편도 저를 위해서 맞서주고 지켜주고 하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들 관계에서 자꾸 힘들어지니 남편도 결혼을 점차 포기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원장님이었죠. 저는 원장님 미용실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렇다고 저를 이관려는 친정으로 갈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 바로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있는 방에 드나들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신혼살림 마냥 꽁냥거리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자면서 있다가 출퇴근을 하기도 했죠.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이 된 상황이었어요. 나이도 알고 보니까 저보다 10살이나 많더라고요. 워낙 동안이었고 나이도 6살 차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제 마음에 들려는 노력 정도로 귀엽게 볼 수 있었습니다. 6살이나 10살이나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연봉도 센 것 같았고 결혼만 하면 그래도 당분간 제가 당장 일을 안 하더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제가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돌아섰고 혼인신고 하자고 할 때마다 딴청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결혼 안 해? 이제 출산할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면 결혼식은 좀 나중에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부터 하면 어떨까? 혼인신고? 미안한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결혼을 해야지 혼인신고를 하지. 어머님께서 결혼 허락 안 해주시잖아. 어떻게 하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혼 허락 받고 해야지 어머니께. 너는 엄마 사랑 못 받고 집 나와서 살아서 모르겠지만 나는 달라.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전부이고 나 없으면 우리 엄마 쓰러질 게 뻔한데 어떻게 내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엄마한테 대못 박는 짓을 해? 그럼 나한테도 책임질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고? 너 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 둘이 서로 좋아서 만든 아이 아니야? 그걸 왜 나한테만 책임을 강조하는데? 이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랑 결혼을 해야 한다니까? 남편과 그렇게 마지막으로 싸운 후 다신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저는 점차 남편에게 지참만 갔지요. 작은 방에서 뱃속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만삭이 되었고 자칫 미혼모가 될 운명이었기에 아이를 어찌 키워야 하나 돈도 많이 들텐데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에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는 와중에 출산 예정일 5일 전에 저는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하고도 연락이 되질 않고 번호도 바꿔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보니까 셔터 앞에 아들 결혼식으로 인한 휴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아들 결혼식이라니 내가 내 남편 건희씨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이 뒤집혀서 당장의 어머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고 그때 어머님 미용실 단골로 오던 친구분이 제 목소리가 안쓰러웠던지 결혼식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식장을 찾아가게 되었고 마침막 신랑 신부 입장을 한 후 출회를 진행하고 있길래 문을 열고 그야말로 극적으로 제 부른배를 붙들고 남편의 귓사대기를 쳤습니다.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나랑 내 뱃속에 아이를 두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명문대를 나왔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건 이렇게 인간 이하의 도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나 당신 결혼사기 혐의로 고수할 거야 가만 안 둘 거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그 자리에서 저는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결혼식장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려고 했던 애꿎은 신부한테 또 한 번 따귀를 맞고 그렇게 공들였던 직장에서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자기 아들 인생을 망친 저를 보며 부들부들 떨었는데 저는 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아이랑 저 책임지지 않으면 쫓아다니면서 결혼 평생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데다가 경찰에서 소환되어 결혼사기범으로 몰려가니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럴 게 없었기에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새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게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노력했지요. 저는 그 사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원장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결국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게 되었지요. 너를 미용실에 드리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될 줄 몰랐구나. 그래 어디 한번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봐라. 마음 떠난 억지로 한 결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보자꾸나. 남편은 절대로 저랑 결혼을 못한다고 했으나 시어머니는 남편에 뭐라뭐라 속삭이더니만 이내 설득을 했고 남편은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따르며 저와 결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대신 결혼 계약서를 쓰게 했지요. 결혼해 줄 테니까 그 계약서 읽어보고 도장 찍어. 결혼 계약서를 차근하게 읽어보니 결혼만 해주면 결혼 후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눈 감아주고 용서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자를 만나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댁 식구들한테 무조건 잘해야 하고 특히나 합가에 있어 살며 시아버지 병수바를 들라는 항목도 있었지요. 만약에 이것들을 다 지키지 않으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고 나가겠다는 각서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제게 불리한 계약 조항들이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히 요양원에 계시다고 알려졌는데 왜 제가 병수바를 들어야 하는지 묻자 시어머니가 답했습니다. 병수발 들어줄 며느리 없을 때야 요양원에 보냈겠지만 이제 네가 들어왔는데 내가 요양원비 부담하며 굳이 우리 남편을 거기 모실 필요가 있겠니? 네 남편의 친아버지다. 정성껏 모셨으면 좋겠구나. 며느리가 시아버지 병수바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굳이 요양원에서 시아버지를 데려오겠다 하며 저한테 수발을 들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혼인신고 못해주겠다는 말에 저는 불쌍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신고에는 성공을 하게 되었고 저는 작은 집에서 나와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를 들어온 것만 같았지만 저는 아들을 위해서 다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미혼모인 시선도 싫었고 아들이 혼의 자식으로 딱지 붙는 것도 싫었습니다. 비록 허울뿐인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명문대 나온 아버지라는 그림자가 있으면 아들도 든든할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살다 보면 정도 생길 수 있고 막상 제가 잘하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들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예쁜 모습 많이 보여줄 테니 그래도 정이 생겨날 거라 생각했죠. 실제로 저희 아들은 잘하면서 집안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앞길을 막았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갓난아기 때는 보지도 않고 울면 시끄럽다고 난리를 쳐댔지만 자라면서 남편 못지않게 똑똑하고 남편과 무척이나 닮은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도 워낙 영특한 편이어서 시어머니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교도 많이 부리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니 핏줄 앞에 장사 없다고 참으로 아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고 처음에는 다른 각각의 방을 썼는데 이제는 같은 방을 쓰며 저는 둘째까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동생을 만들어준다는 기쁨이 너무 좋았고 내가 억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가정을 만들어서 잘못되었나 했습니다만 점차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제가 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임신을 하면서 둘째 녀석이 복둥이었던 건지 남편은 다시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망쳤다는 소리를 계속 들어서 나름 자책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제 손을 잡으며 기분이 좋았던지 웃었습니다. 당신과 결혼해서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남은 눈이 좀 있었나봐 원래 우리 엄마 당신 집안에 식모 간병인처럼 부리다 지치면 내쫓을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다 잘 버틴 턱이지 당신 인내심 덕분에 모든 게 다 잘 됐어. 대강 예상은 하고 있었기에 남편의 말에 크게 충격받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못할 짓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서 남편도 많이 피해를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 말종의 낙인이 찍혀졌으니 더 홀벌 오를 수 있는 사람의 날개를 내가 부러뜨렸기에 자책감도 있었지요.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남편을 받아주었고 그래서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도 비록 힘들기는 했으나 보람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소란스럽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다행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치매 노인이셨기에 화장실 가는 거랑 식사하는 것은 당연히 제가 챙겨야 할 문제였고 거동도 힘들어서 정신을 놓을 때도 거의 방 안에만 계셨었는데 저는 그것이 마음이 안 좋아 시아버지를 휠체어에 모시고 가끔 밖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임산부의 몸이었지만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의 정신이 돌아오지 않으신 상태였고 그래도 제가 며느리고 본인을 돌봐줄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는지 제게 간간히 미소를 보여주셨는데 그 미소가 저는 제가 기억하는 친아버지 미소보다 따뜻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고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모시는 게 처음에는 마냥 두렵고 어렵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아버님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며 얘기를 하자 정작 또 아버님께서는 별로 반응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새 아버님께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아버님을 두고 밖으로만 놀고 계셨습니다. 친구분들을 만난다는 핑계로 돌아다녔는데 저는 어머님께서 등산을 하시고 모임을 하시는 가운데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 해 두 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병상에 있으면서부터 바람이 시작된 것 같았고 이미 아버님은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요양원에서 아버님을 데려왔을까 싶기도 했는데 일부러 저를 고생시키려고 데려온 거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으니 그마저 아까웠던 것이었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도 어느새부터인가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또다시 각방을 쓰거나 외박을 하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찾아주는 후궁마냥 이제나 저제나 언제 남편이 올까 기다렸지만 나중에는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결혼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도 눈감아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남편이 바람을 펴도 뭐라 할 수 없었고 어찌 보면 제가 제 무덤을 판격이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과 뱃속의 태동이 느껴지는 아이를 보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 케어뿐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일을 돌봐야 했는데 시어머니도 남편도 집안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저와 시아버지 그리고 제 아들만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도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기에 수근거리기도 했고 저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괜히 애한테 피해가 갈까봐 싶어서 일부러 멀리 있는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게 무리가 되었던지 저는 결국 중기 때 유산을 하고 말았고 30주가 다 되어서 유산을 했고 애를 낳았지만 애를 품에 못 안아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애 하나 못 지켰으면서 어미가 울 자격이라도 되냐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유산했으니 병원비 괜히 우리 아들 카드로 긁지 말고 너가 모은 돈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너한테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거 아까우니까 어쩌면 그렇게 정없게 말씀하세요? 제가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요? 집안 살림하고 애 키우고 아버님 병수바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유산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어머머 얘 좀 봐 너 그럼 우리 때문에 지금 유산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우리 핑계 대지 좀 마 입만 열면 남탓하기 바쁘다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던지 건의를 데리고 나가든 안 데리고 나가든 그건 당신 알아서 하고 남편은 아들을 예뻐하면서도 크게 양육권에는 집착하지 않은 채 알아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저 괜찮냐 몸조리 잘해라 쉬어라 이런 말 없이 빨리 아버님 혼자 계시고 집안 살림할 사람 필요하니 웬만하면 빨리 퇴원하라 했는데 저는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그리 유산했을 때 병원에 입원하는 5일 동안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고 그나마 아이는 시어머니가 데려가서 봐주는데 시아버지가 문제였죠. 저는 시아버지가 걱정되었기에 잠깐 간병인을 썼지만 시아버지조차 그 간병인이 마뜩치 않았던 건지 식사를 거의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3일 정도 만에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집에 와서 성취하는 몸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제가 차려준 밥만 드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원망스럽게 말씀드렸지요. 아버님까지 저를 왜 힘들게 하세요? 저 쉬게끔 해주시기 싫으세요? 간병인이 주는 식사는 하셔야지 아버님 때문에 제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왔잖아요. 제가 울먹이면서 시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시아버지가 굶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제 몸조리하면 될 것인데 시아버지가 무척이나 걱정되어서 퇴원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데 나는 왜 시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길이 없었지만 그냥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미 정신을 놓으셨기에 제 마음을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집안에서 시아버지 밖에 안 계셨지요. 그러던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너 몸이 성치 않으니 건의를 당분간 내가 돌보도록 하마. 너는 네 시아버지나 잘 보살피고 지방관리 잘해놔라. 어머니 그럼 제가 건의 보러 갈 때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너 몸 좀 추스르고 나면 그때 건의 데려오마. 건의가 엄마 없어서 불안하니 굳이 연락해서 불안감 조성하지 말고 넌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시어머니는 이제는 미용실까지 그만두시고 다른 집이 하나 더 있었던지 당분간 제 몸이 성치 않다는 이유로 제 아들을 돌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제 몸을 생각해 주신다면 시아버지 간병도 못하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세컨하우스가 어디 있는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고 주변에 물어봐도 아무도 그 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친구들이 많으시니 그 집에 머물면서 건의를 보살피나 싶기도 하고 물론 건의가 없어서 제가 편하기는 했지만 또 건의가 없어서 불안하고 제 아들이니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은 알 길이 있나 싶어 부르니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워낙 바깥으로 도시는 분이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의는 잘 돌보실 테니 걱정 말고 쓸데없이 전화하지 마. 내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또 내 앞길 막으려고 작정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건의가 궁금해서 전화한 것 뿐이야. 당신 알고 있나 싶어서. 참 이번에 생활비가 통장으로 안 들어왔던데. 아 깜빡했네. 이따 보내줄게. 이번에는 전처럼 많진 않을 거야. 당분간 건의도 엄마가 돌보게 되었고 엄마도 나도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랑 아버지 생활비만 딱 보내줄게.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이체가 되었는데 13만 8천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공과금은 어쨌든 다 자기 카드값으로 들어가니 쌀도 있고 13만 8천 원으로 시아버지랑 한 달을 같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새 얼마나 물가가 비싼데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하냐 했더니만 부족하다 싶으면 저더러 나가서 보려고 했죠. 요즘 남편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 당신도 맞벌이가 대세인 거 알지? 나도 월급 늘 빠듯하니까 이제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살아. 우리 엄마 덕에 미용 기술도 익혔는데 뭘 해도 먹고 살지 않겠어? 저더러 나가서 보라는 얘기였는데 현실적으로 치매 노인 간호하고 집안일에다 애까지 키워야 하는데 본벌 시간이 어딨나요? 반문하니 지금은 애도 없고 집안일도 어머님 안 계시니까 누구 잔소리할 사람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적당히 할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었기에 결국 모자라는 생활비는 카드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의 10만원은 도저히 한 달 버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영양부족인 시아버지께 고기도 사다 드려야 했고 신선한 야채로 반찬을 만들어야 했기에 쉽지 않았지요. 다른 건 줄일 수 있어도 먹는 것은 줄이기 쉽지 않으니 매번 카드를 보며 어찌 갚아야 해야 할지 고민이었는데 마침 건너편 동네에 크게 대형마트가 오픈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세일을 하더라구요. 워낙 크게 지은 마트라서 오픈 기념 전단지를 뿌린 것을 보고 당장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주차장부터 꽉꽉 들어차 있어서 차로는 진입하기도 쉽지 않아 보였고 저는 다행히 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계산대를 보니 사람들이 주략열이 끝도 없이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물건 사려고 한자리에 모인 것 마냥 수많은 인파에 진땀이 났습니다. 그때 장을 보다가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저기 건너편을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와 건이가 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만나나 시어머니 계신 곳이 그리는 멀지 않았나 보다 생각하고 간만에 보고 싶은 아들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져 가서 아는 척을 하려 했더니 문제는 그들 옆에 따라다닌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었지만 지적이고 유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쇼핑카트 위에 탄 건이도 그 사람과 친한 듯 배실배실 잘 웃고 누가 봐도 그 분위기는 한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밀려오는 질투심과 허망함을 이기지 못하고 눈에 불을 켜고 인팔을 뚫고 그곳으로 갔는데 너무나도 마트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고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새살림을 차린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까지 빼앗아 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지요. 저는 아이 다니는 유치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는데 이미 원장님은 건이가 다른 곳으로 유치원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건이 영어유치원 보낸다고 하고서 나갔는데 보니까 어머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오셨더라고요. 건이가 이모라고 불러서 저는 어머님 동생분인 줄 알았지요. 그럼 건이가 간 영어유치원은 어딘 줄 아나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옮길 유치원 정보까지 남기고 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떨어뜨리고 가시긴 했는데 명함이라서 버리려고는 했거든요. 저는 유치원 원장님이 주신 명함을 받았고 그 명함 속에는 윤솔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남편의 직장 같은 곳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명함에다가 전화를 걸어보았고 그 여자인 듯 낯선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 저기 건이 다니던 유치원 선생님인데요. 국가 유아교육 지원비 때문에 집주소 좀 확인차 전화를 드렸어요. 보니까 사시는 곳에 주소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잘못하면 유아지원비 토해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골치 아프네. 한 번 줬으면 땡이지 뭘 토해내 토해내긴. 그럼 제가 불러드릴게요. 잘 적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자는 차분한 외모와는 달리 보통 성질이 아닌 듯 틱틱대며 제게 자기 집 주소를 주었고 저는 이 주소에 분명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게끔 하는 알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바로 시아버지 끼니를 챙겨드리는 시간이었죠. 시아버지를 계속 챙기고 보살핀 때 이 시간에 가장 시장하실 시간인 것을 알고 얼른 갈 때 가더라도 시아버지 밥을 챙겨준 후 찾아가야겠다 싶어서 시아버지 밥상을 차려내며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시아버지가 갑자기 온전하게 정신이 돌아왔던지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많이 힘들지? 조금만 버텨라. 내가 나중에 다 갚아주마. 라고 말을 하셨는데 저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시아버지를 보았고 시아버지는 그 짧은 순간 다시 정신을 잃으셨던지 뭘 물어도 딴소리만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와 아들의 행적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저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정신을 놓고 계신 줄만 알았는데 일이 짧게나마 정신을 차리시고 그래도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건 시아버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택시를 타고 당장에 그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3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새로 들어온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가서 벨을 눌렀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혹시나가 역시나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며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그랬고 남편이 뒤이어 따라 나왔지요.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여기 그 여자 집에 당신이랑 어머니 함께 있는 거지? 우리 건의는 어딨어? 저는 문이 열린 틈으로 힘으로 확 재낀 뒤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밀치고 건의를 찾았지만 건의는 집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나가 있는 상태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 저를 밀치고 따졌습니다. 너 아주 지독한 애구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설마하니 니까짓께 우리 뒷조사라도 했니? 왜요? 제가 그럴 능력도 없어 보였나요? 어머니가 뭐라 하는 대로 제가 당하기만 하니 제가 우스워 보이셨어요? 당신 계약서 생각 안 나?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당신 다 눈 감아주기로 했잖아 근데 내 사생활이나 캐고 다니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건 내 아들이랑 안 엮였을 때 얘기고 내 아들이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지 당신 애들 어떻게 살든 상관없으니까 내 아들 돌려줘 우리 아들 당장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당신이 데려가 봐 건이 당신이랑 사는 것보다 우리랑 같이 사는 게 더 좋대 카드도 현금 서비스 잔뜩 받았던데 나 그거 절대 못 갚아줄 거 알지? 곧갚고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나가 아버지야 요양원에 모시면 그만이니까 그렇자라도 그 집도 내놓기는 했어 당신 아버지인데 그렇게 막말해도 돼? 내가 보살피는 거 고맙지도 않아? 아버지 잘 모셔서 나한테 돌아오는 득도 없는데 내가 뭐가 고마워? 당신이 안 나가더라도 어차피 그 집 팔리면 우리 집도 없고 아버지는 요양원에 모시고 당신도 다른 살길을 찾아보는 게 좋을걸? 내가 또 당신 직장 찾아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안 두려워? 마음대로 해 나 당신과는 다르게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내 살길 폈고 그깟 직장 안 다녀도 상관없어 내가 만나는 여자도 당신이랑 이혼을 해도 안 해도 나만 곁에 있어주면 상관없다는 사람이라 그깟 법적인 거 아무래도 상관없어 제가 남편한테 질려서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진작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못 믿을 족속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치가 떨렸습니다 맘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골뚝 같았지만 제 아이 양육권 문제도 그렇고 쉬 억울해서 나가주기도 싫었지요 애시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결혼이었는데 그래도 내 아이를 그 남자 아들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어미로서의 바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노력한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지고 결말이 이리 좋지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아이만이라도 데려가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하니 얼마 후에 어느 할아버지가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신녀사를 몰아붙인 그 여자예요 여기 우리 예비 며느리 집인데 저 여자가 와서 난동을 부렸는데 오죽 무서웠으면 제게 연락을 했겠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과 말하는 사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단박에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죠 주거침입죄로 저는 경찰들이 같이 연행을 하려 했는데 저는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에 잡혀가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제 아이를 데려가서 안 보여준다고요 저는 제 아이만 데려가면 돼요 남편하고 시어머니라면서요 그치만 저는 엄마이지요 아이는 당연히 엄마 품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들이랑 이혼할 예정인데 아이를 무턱대고 데려가서 안 보여주니 여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경찰은 난감한 듯 시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그 할아버지도 제가 며느리인 줄은 몰랐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모에게 제자 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며느리가 다른데 이 사람이 진짜 며느리 맞아요? 맞다니까요 제가 우리 복원이 엄마예요 서류까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며느리는 맞는데 이혼할 거라서요 새 며느리가 제 진짜 며느리예요 아니 아무리 이혼할 거라지만 이혼한 것도 아니고 법적 서류가 있다면 저쪽이 진짜 며느리 아니에요? 아이고 참 할아버지는 새삼 시모에 대해서 잘못 봤다는 듯 어찌할 바를 몰랐고 시모는 얼굴이 새빨개져 제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이혼할 거라고 마음먹었으면 건의는 오는 대로 집으로 보내마 너 그 말 꼭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그렇게 하세요 아무래도 가족분들끼리 분란이 일어난 모양인데 가족 안에서 다 편하게 좋게 좋게 해결하세요 저는 건의를 보기 전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곳을 뜨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내일 건의를 데리고 집으로 와준다고 하니 그 말을 믿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돼도 시어머니는 연락이 없었고 전화를 해도 그 여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에 다시 그 집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리 배를 눌러도 사람이 없었고 처음에는 일부러 안 열어주고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 같아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몇 번 그렇게 오다 가다가 작심하고 기다릴 모양새로 왔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집안에는 인기척이 없었고 저는 그날 밤새 분앞에서 기다렸는데 마침 앞집 사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집 어제 여행 가는 것 같던데 원래 젊은 아가씨 혼자 살았었는데 한꺼번에 애랑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다 생겼더라고요 좀 살다가 여행 간다며 짐 싸들고 갔어요 뭐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내 아들을 그리도 찾아 헤맸으나 문제는 그 하루 사이에 무슨 힘을 부렸던 건지 제가 사는 집마저 월세 만기가 됐다고 나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집이 원래 시어머니 집인 줄만 알았었는데 월세로 사셨더라고요 아무도 월세를 안 내니 계속 보증금에서 까였던 것이었고 이제는 보증금도 다 만기가 되어버려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었죠 저는 빈털터리에다 나갈 곳이 없었고 시아버지랑 같이 길거리에 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남편이 저와 이혼하려고 내놓는 수 같았습니다 애도 데려갔고 집도 잃게 만들고 저를 생활비로 빚을 지게 한 다음 시아버지와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가족이니 부양하는 것이 맞지만 시아버지를 제가 책임지지 않으려면 이혼하는 수밖에 없으니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이 상황에서 고민하는 게 우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막말로 시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도 아니고 말 그대로 남편이랑 영 끊어지면 남남인데 다만 그분이 혼자 또 외롭게 지낼 생각하니까 저는 흡사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건강할 때 배웠던 적이 없었던지라 시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기억하는 시아버지는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시며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시지만 그게 그렇게 거슬리지도 않았고 가끔 웃는 미소를 보여주시면 저는 그 미소를 위로로 알고 살았죠 그런 시아버지와 인연을 끊는다면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사나 시아버지는 어느새인가 제게 정신적으로 큰 의지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존재만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이 들었다 한들 그것은 제 앞을 가로막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이혼을 하고 떠나가는 게 누가 봐도 맞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등기로운 이혼 서류를 보았고 그 안에 제 도장을 찍은 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겠지만 사실상 제가 지금 아들을 데리고 있다 한들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기는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혼 후 새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를 위해서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밥상을 차려낸 후 밥을 한술 한술 떠서 입에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책맞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아버님께서 힘들게 안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치매 노인이라 제가 손이 많이 가고 지칠 때가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 병소발로부터 해방될 일이었는데 저는 바보같이 자꾸만 시아버지 아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디서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아버님이 정말 행복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좀 숨통이 트이거든 꼭 한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으나 현실적으로 제가 옛 남편의 시아버지를 굳이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아버지를 의지하기는 했지만 시아버지만 보면 남편과 지긋지긋했던 현실이 떠오를 텐데 내가 굳이 그런 과거를 생각나게끔 다시 시아버지를 찾을까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시아버님께 큰 죄를 짓는 듯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제가 밥상머리 앞에서 저도 모르게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자 시아버지의 따스한 손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시아버지는 이내 제 손을 잡고서 제게 문서를 두 개 주었지요 한 개는 보니 딱 문서였고요 다른 하나는 양도 증명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이건 가져가거라 아가 다 갚아주거라 등기는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그리 마지막으로 인자한 웃음을 보이시며 껄껄 웃고는 피곤하다며 잠을 주무시는데 설마 시아버지의 멀쩡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혹시 시아버지가 일부러 치매인 척을 하고 계셨나 싶었지만 그건 아닌 듯 다시 눈을 뜨셨을 때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니면 간간히 정신이 트셨을 때 저를 위해 준비시켜 놓은 건지 저는 시아버지 은혜에 저는 시아버지 은혜에 너무나도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차마 시아버지를 등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아버지 앞에서 오열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땅문서를 가지고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부동산 사장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완전히 노른자 땅인데요 막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라서 건설사들이 노다지로 탐내는 땅이에요 못해도 다 파시면 손에 쥐시는 돈이 100억 이상이실 것 같은데 100억이요? 아마 내놓으면 서로 살려고 달려들 거예요 지금에야 100억이지만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맘 같아서는 제가 더 가지고 싶었지만 빈털터리였기에 당장 쓸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겸사겸사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받고 팔게 되었고 정말 일주일 만에 눈 깜짝할 새 그 땅이 다 매도가 되어 저는 110억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일단 판돈으로 집을 사고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제가 이혼하고서도 시아버지를 모신다고 하니 저도로 바보라고 제정신이냐고 빈정거렸지만 저는 시아버지를 위해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초심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돈이 많게 되었지만 시아버지 간병에 간병인을 쓴 적이 없었고 항상 제 손으로 다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서 병원 가까운 집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제 통장에 있는 돈은 아직 제가 투자도 잘 할 줄 모르고 쓸 줄을 모르니 일단 갖고 있었는데 예금 이자만 해도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정기적으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여전히 치매 말고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 해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모릅니다 이제 시아버지 덕분에 재력도 생겼으니 저는 아들을 찾아오려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찾았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양육권 소송을 통해서 다시 아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했고 아직 아들이 어리기에 엄마에게 유리하다는 변호사의 입장에 따라 다시 소송한 후 승소에서 저는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법원에서 만났는데 제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놀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저는 예전에 출애한 모습이 아니라 나름 고급진 옷들과 부티나는 국산 차량도 한 대 샀기에 남편은 제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팔자를 편 줄 알았나 봅니다 시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것을 제가 이어받은 줄은 더 몰랐던 것이었죠 야 너 남자 믿지마 그 남자가 너한테 잠깐 관심 줘서 뭘 좀 누리게 하나 본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 이제 남남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당신 삶 살아 나는 내 삶 살 테니까 찍고 까부는 게 재밌나 본데 내가 건이 다시 찾아갈 거야 돈 한 푼 없는 게 무슨 애를 키우겠다고 누가 돈이 없어? 내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입 다물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나는 이제 내 아들 찾았으니 당신한테 미련도 없고 볼 일도 없어 그래 가자 괜히 소리 기분만 상할라 우리 아들 조금 있으면 재혼하는데 며느리 소리가 얼마나 예쁘고 돈 많고 부자인 줄이나 알아? 건이도 새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가 건이 데려갈 때까지 잘 돌봐라 조만간 그 웃음 사그라들게 해줄 테니 어머님은 시아버지 버리신 거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시아버지가 침에 걸린 틈을 타서 그렇게 바깥 할아버지들하고도 황혼의 청춘을 누리셨으니 그 대가를 받게 되실 거예요 시모는 제게 악담을 퍼붓길래 저도 따라 퍼부어 주었습니다 시모는 제게 온갖 욕을 퍼부으며 남편과 함께 오래된 똥차 외제차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웃긴지 기가 막혔죠 저는 그렇게 아들을 되찾았는데 아들은 저를 보고 처음에 낯설어 하더니만 이내 엄마인 것을 알고 우리 모자는 다시 옛날처럼 사이좋은 모자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비록 남남이 되었지만 제가 여전히 모시고 계셨지요 우리 아들은 비록 외모는 아빠를 닮았지만 마음씨는 절 닮아서 시아버지에게 참 잘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손주와 함께 있으면 안정이 되는 듯 웃음이 많아지셨지요 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야 고된 힘든 순간들을 다 넘기고 평화에 다다른 것 같아 이 행복이 더더욱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남편이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동시에 망했다는 소리도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내 아이의 아빠이자 은인 같은 시아버지의 아들이었기에 나쁜 감정을 들게 안 하려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라는 여자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죠 남편과 새여자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모은 전 재산을 소리한테 투자했는데 그것을 들고 해외로 다 날랐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그때도 아들과 도피할 때 해외로 익숙하게 간다 했더니 그게 전적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뭐 한순간에 망해버린 것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길거리에 다 앉았고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는데 남자친구인 할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운 듯 이별을 고하고 남을 나라 했습니다 재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리도 쉽게 시어머니와의 사랑을 버렸죠 그런 사랑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버리고 남을 나라 했다는 것이 어이없었고 그 벌을 그대로 받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전 재산뿐만 아니라 주변 친인척들 돈까지 다 끌어다가 새 여자한테 주고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빚쟁이한테 거의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는 감당할 수순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시어머니는 병원 치료도 제대로 한번 받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죠 나 왔어 거니 아빠가 왔어 당신 그래도 그 남자 덕에 좀 사는 것 같은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참으로 벨도 없는지 남편은 제가 재혼한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니아빠라고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낯짝도 두껍고 뻔뻔스러운지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전남편이 또 찾아왔는데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함이 섞여 있더라고요 벨을 인정사정 없이 눌러 인터폰을 받았더니 남편은 눈이 뒤집혀 막말을 했습니다 너 이 돈 다 우리 아버지가 준 거였냐? 야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내 재산을 왜 네가 가져가냐? 너 우리 엄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기나 해? 이 돈 있었으면 우리 엄마 그렇게 허망하게 안 가셨어 이 재산은 아버님이 내게 주신 거야 내가 아버님 곁에서 끝까지 지키고 있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대로 물러낼 것 같아? 아버지 재산이라면 내 몫도 있단 말이야 두고 봐 내가 법적으로 다 찾아낼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가버린 남편은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는 내가 재산을 부당하게 차지했다며 자신의 몫을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경직된 표정으로 굳어갔습니다 판사는 시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신 상태에서도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증언한 간병인의 증술과 함께 며느리를 믿고 재산을 맡기려는 의사를 보여주는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시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며느리의 돌봄을 받으면서 가끔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나름의 명확한 판단으로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시아버지의 재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다는 결정을 법적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판사의 결정을 들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긴 싸움 끝에 얻어진 결과에 안도와 허탈함이 교차하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장했던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깨달은 그는 침묵 속에 앉아있었습니다 넌 정말 끝까지 운이 좋네 운이 아니라 아버님이 내게 보여준 마지막 믿음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그의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했고 나는 그저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백억이라는 거대한 돈은 제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지만 그것이 행복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과 시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순간마다 제게 웃음을 주셨고 그런 아버님의 모습은 제 삶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라며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어주었고 그 모습은 제가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무엇보다 인성을 강조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명문대 졸업장이나 높은 자리에 집착할지 몰라도 사람을 진정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꼭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공부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이냐야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 아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학벌이나 성공 대신 아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아버지께는 간병인을 두었지만 저는 여전히 직접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가끔 정신이 맑아지실 때 아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조금씩 희미해져갑니다 무엇보다도 아들과 시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 행복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깁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